안녕하세요. 걸으며 생각하며 여행작가 문일식입니다. 우리나라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 가운데 고구려의 유적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. 고구려는 장수왕 때 한강 유역까지 진출한 이유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금은 갈 수 없는 북한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경기도 최북단인 연천에는 고구려성을 세 곳이나 만날 수 있습니다. 호로고루성, 방포성, 은대리성이 그곳입니다. 이 세 성의 특징은 임진강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고 있고 강가의 높은 언덕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.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. 장수왕 때 한강 유역까지 진출한 이후 고구려와 백제 신라는 한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. 6세기에 접어들어 신라와 백제의 동맹군이 한강 이북을 회복했고 결국 신라가 한강 하류까지 모두 점령하게 됩니다. 그 이후 북쪽으로 쫓겨간 고구려는 신라와의 새로운 국경을 세우게 되는데요. 이곳이 바로 임진강입니다. 신라가 삼국통일할 때까지 이곳에서 대립의 날을 세우게 됩니다. 세 성 가운데 호로고루성은 가장 돋보이는 곳입니다. 호로고루성의 호로는 호로화, 칠중화로 불렸던 임진강의 옛 이름, 고루는 국경을 지키는 요새인 보루를 뜻합니다. 호로고루성 아래의 임진강 물길은 예로부터 전략적인 요충지로 아주 중요했습니다. 임진강에서 배를 타지 않고 물을 건널 수 있을 정도로 얕은 여울목이기 때문입니다. 호로고루성뿐 아니라 당포성, 은드리성 역시 임진강의 물길을 따라 성과 보루를 쌓았습니다. 아주 자연스럽게 국경선이 된 셈입니다. 삼국시대 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곳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였고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당나라가 한반도를 집어삼키려 했을 때 신라는 칠중화 전투에서 승리해 당나라를 완전히 내모는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. 조선시대 때 소연세자를 비롯한 50만이 넘는 조선의 백성들도 호로고루성 앞 얕은 여울목을 건넜습니다. 그리고 가장 최근인 한국전쟁 때는 북한군의 전차부대가 무려 20km나 우에 이곳을 건넜습니다. 그만큼 중요했던 임진강의 전략적 요충지 호로고루성. 옛 흔적은 복원에 의지해야 했지만 고구려의 의미 있는 유적이자 임진강의 허허로운 풍경이 남아있는 곳입니다.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.